클래스가 다른 한판의 완벽한 작전을 공개합니다. 선수들 입장하세요. 시나를 읽고 나서 감독님과 미팅을 하면서 영화를 어떤 느낌으로 찍을 거다 설명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됐고 눈빛이 참 좋네 처음부터 지역의 역할에는 우빈 씨 이외에는 다른 배우를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니었나 김홍성 감독님의 전작도 보고 TV에서 우리의 우빈이와 은밀하게 때 만났던 현우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길래 들어가겠습니다. 라고 얘기했습니다. 고창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너무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한 부분이 많고요. 이번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드렸던 다른 매력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컸던 작품이고 카메라가 탁 꺼지면 너무나 애기인데 카메라 앞에서 만큼은 거친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. 젊은 배우들이 에너지틱하게 자기들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젊고 활기찬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큰 액션 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치지 않고 촬영을 하셔서 많이 감사드리고 반응 해에도 굉장히 많고 24시간 정도 굉장히 많아서 연결되어 있어요. 한 번도 힘들어하거나 예색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무술 감독님과 또 무술 팀 형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. 감독님의 어떤 열정적인 모습들 그런 거를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됐고 집요한 감독이 결국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한 컷도 그냥 지나가는 건 없으시는데요. 현장에서 가장 열성적이신 분이셨죠. 컷 오케이 됐습니다. 기존의 케이퍼 무비의 형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강한 매러티브 좀 더 스피디한 전개 캐릭터들의 차별화 이런 걸 가지고 차별점을 둘러오게 됐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치. 하하하. 안녕. 영화를 보시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바이나믹하고 훨씬 더 활기 넘치는 정말 매력적이고 재밌는 요소도 많고 그런 영화이니까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